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릴리시빙 어 K 아이언 K 레드 이니조랄 일체력 배럭 더하길 수 있었는데 와우 릴리시빙 1강 놓침 펌타 몸풀기 펌타 펌타타 폭발 포션 나온거 좋네 아 이제 앞에가면은 드램저스 슬벤저스 나오겠지 그 때 폭탄 하나 까주면 도와죽음 아 융합한 슬벤저스 슬라임에 왜 눈 달려있을까 아 빙딩딩딩딩딩 뿜빰빰 융합한 슬라임 도와죽음 공격 펌타 아야 애야 아이야 아우야 아의야 아읔야 아의야 몬박아 언제 줘 내놔 빨리 애벌레 풀피 어? 이걸 주네 대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보단 덜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연투체면이 너무 멋있겠다며 야이 밤빛깎이네 고총이 너무 센 저구 저구 지불 엘리트 사망 나 잘라 그랬는데 잘 못들어 슬림캠 아 엘리스 잡아야되는데 무감 dp 난고나 극복 병무감 높 아 아이 까비 너무 아쉬운데 음 음 그래 이거지 어 어어 버져봐 들려 보내기 필품 아 아 아 아 참아야 돼 아 잡아 내가 내 지옥군 아 아 아 몸박 강화가 되게 안들어가네 안되 안되 안된다구 말도안되 말도안된다구 와 드록 진짜 개쓰레기네 규약없이 잡을수있나 이쁘다잉 에이 들어오다 업스릭이었습니다 가드 안뽑는게 나왔나 어 뷰로 똥만캠 뷰로 똥만캠 뷰로 똥만캠 뷰로 똥만캠 뷰로 똥만캠 뷰로 똥바로 뜨는 재개선 인가? 아 집을 쓰고싶다 잡겠지? 잡을수있을거야 아 아이 양절곤을 못받네 그래도 이겼어 아 이정도는 됐어야 했는데 원래 절힘? 구감절힘? 스네코 네 스네코가 맞을거같음 어퍼컷에 지불절힘이고 전투체면이 전투체면이 너무 아쉽긴한데 아쉬워도 어쩌겠어 아쉬워도 다시한번 아쉬워도 다시한번 아 저거 튄거같다 한 아보카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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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 아까 스네코 나올거했으면 몽둥이질이 더 낫긴 했겠다 결과론이지만 긴 행과론 흥와론 요번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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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리니까 안하네 요옷 엘릭서 과염장벽 과장 과장한 아클 에 뭐야 왜 다 쿠키먼 트레이너 딱댄 너무 세게 때리는거 아닌가 운바중 운바중 질카드가 질카드가 너무 많이 엎어져서 아카베코 연타도 괜찮은데 바리케이드 체험판 말고 진짜 바리케이드 좋아 질카드 질카드 아이씨 꼭 랜덤 타겟 때리면 인비주의자만 맞더라 질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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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 관 오 난 관 이제 기사 먹으면 되겠네 기사님 얼힘 5대 감 여기가자 아 시원해요 책이라 불공격에 약함 개미라 불공격에 약함 사실 불공격에 강한 건 없어 약살 사람이라 불공격에 약함 가운데 거 잡는 거 맞겠지 나의 절대적인 힘 앞에 쓰러지는 에노산 볼이 뭐야 빙시병 욕불 펩시병 아보카도 딱 돼 아 너무 좋아 행복해 와우 세상에 한 번만 봐주세요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미 허미 고강강 나왔어야 막는건데 욕불 욕불 발맞게 써야된다 아니 그냥 끌까 나 지겠냐고 나 라고 할 뻔 번만 돌려도 질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쪼를 소환하면 내가 이긴 달굴 달굴 포식 연사 달굴 포식 연사 아니 아클 스네코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 아클 스네코랑 나온 거는 다 시원찮은 것만 나왔네 깊지 않음 말이 나와야되는데 말이 업호 타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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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 나오면 쓰긴 쓰겠지 타락이 워낙 좋아야지 고식 특 Sandra 못 너금 에잉 타락 딱딜 하지마용 얘네들은 어차피 절힘으로 잡으면 돼서 호식도 할 수 있겠다 아 안돼 아 뭐야 이거 어허 진성 진..성 아니 뭐 0코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뭔데 어근가 짠 파열 웬 파열 오리아를 고니는데 올려버렸네 아니 내 수력 어디감 또갈 빙끈 빙끈말고 불조약 주시면 안될까요 저거 어떻게 잡지? 흠 흠 넵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위대합니다, 선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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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끝없는 당황길 오오오 어 잠깐만 빛은 내 모습 아니 왜 다 삼쿠야 약 포식각 2-4 어 포 나와야 된다 아이씨 내 손 넘네 스며로 포식을 와요 포식을 가질 못하네 공답 이해를 1줍니다 라운드 공답 이해를 1줍니다 아윽 자 그 호시 켜야돼 죽지나 호시 켜야돼 죽지나 굿 근데 거기에 맞다 타이얼불 아이고 바리케이드 보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굿원님 업복쓰고나서 욕불쓰자 난기만 쓰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냥 난기만 쓰면 알아서 죽은다 역시 갓캐릭이야 역시 갓캐릭이야 살살 때려야돼 절대로 도누와 데카를 놀라게 해서는 안 돼 ieni 어언 달달달달달팽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성쌍 좋긴 한데 나리가 더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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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2, 3, 2, 3, 4, 2, 3, 4, 3, 4, 보내줘야되나? 아냐 우리 타라 아유 권투장비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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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타락 썼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음 자신다 그리사 대순할 뻔 상관지올illä 있어나 불태웠어 내 하얗게 지름 염통구이 57층 57체력 불조약 났으면 훨씬 좋았겠다 카드 통계 모드는 없나? 이숙학 교실원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